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x7의 칠린입니다. 오늘은 일부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추천해주신 비디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 겸 캄보디안 힙합 리액션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처음 보는 아티스트에요. DMO 트랩즈라는 래퍼고 곡명의 제목이 파파악입니다. 이 곡이 약간의 이슈를 갖고 있더라구요. 이 곡에 대한 설명을 아티스트가 올린 것도 보고 댓글 반응도 봤는데 좀 칭찬과 비판이 좀 공존하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아티스트가 올려놓은 내용에도 보면 이제 캄보디아의 어떤 뉴스들을 보고 어떤 갱스터가 되려고 하는 어린 친구들을 약간 비판하는 내용의 가사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던젤 커리아 리키라는 곡에 약간의 인스프레이션을 받은 듯한 느낌으로 이제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은 댓글들을 보면 던젤 커리아의 곡과 비교해서 아티스트한테 비판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 곡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저는 던젤 커리아 리키라는 곡을 잘 알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곡 중에 한국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뭐 카피 던젤 커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한번 좀 느껴보도록 할게요. BMO 트랙즈의 파파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합니다. Yeah, okay, let's get it. Yeah, okay, let's get it. 일단은 비트에서 주는 바이브도 리키의 인스프레이션이 있는 것 같고 랩 디자인적인 부분을 리키의 것을 약간 인용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카피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힙합 씬에서 이게 카피라고 얘기하기에는 미국에도 많은 래퍼들이 유명한 래퍼의 가사나 플로우 같은 거를 서로의 것을 인용해서 자신의 벌스에 넣는 사례들도 꽤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제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제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엄마 맛있다고 Abg55 backs 예 내가 으윽 음 인스피레이션은 확실히 받았네 비엠모 트랩즈의 팝팝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덴제커리의 리키와 유사하다는 부분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카피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티스트가 덴제커리의 리키라는 곡에 대해서 약간 명시를 하던 부분도 있고 랩플로우를 플로우적인 부분에 인용하는 사례들은 미국 힙합씬 안에서도 너무 많아서 저는 카피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은데 인스피레이션은 받았다 어떻게 보면 신선함을 좋아하는 르스너들한테는 신선함에 있어서는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미국에 일단은 먼저 설레가 있는 곡이 있기 때문에 덴제커리의 리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카피라고 비판을 카피캣이라고 비판을 받아야 될까 거기에는 100% 동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진짜 덴제커리와 같은 똑같은 컨셉에 거의 뭐 표절이라고 의심될 만한 그런 비트에다가 진짜 랩플로우 하나하나하나를 다 덴제커리처럼 하려고 하고 디자인을 했다고 그러면 게다가 덴제커리의 리키라는 곡을 아티스트가 제대로 설명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카피캣이라고 비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덴제커리가 일단은 영어로 하는 랩어 랩퍼고 어쨌든 BMO 트랩즈는 카보디아 랩퍼이기 때문에 크메로우를 하잖아요 발음의 뉘앙스? 성조? 이런 것들이 저는 아무래도 덴제커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카피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곡을 추천을 해주셨고 조회수가 그래도 꽤 높습니다 사실 이 곡에 대해서 댓글 내용들을 보다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좀 갈려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리액션 비디오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의 소신을 저의 어떤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거니까 너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y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